자 오늘 게임은 똥냄새 그거 손이 아니라 스팀 라이브러리에서 메트로 엑스도스 고양이 똥얘이 그만하세요 이제 게임 시작했어 대충 어떤 내용이었지? 아 그니까 핵전쟁이 일어나서 어 다 지하철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살아온 내용? 대충 그런 내용? 어? 뭐지? 잠깐만 이 친구 고추에 버섯이 세 개나 어 아니 잠깐만 이거 좀 뭔가 세 줄기? 저건 세 줄기 수준이 아닌데? 총구가 세 갠데? 완전 완전 무섭죠? 완전 이거 이거 여기 제가 아는 사람인데 김나성씨라고 그분도 여기 계시구요 어 이거 웃는 소리 들려 여기서 뭐지 환청인가? 어 여기도 시체가 있어 이거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? 소리가 나 오우 계좌 생김 아 네 프로젝트 펑키님 14개 여기도 고마워요 어itter 으아 으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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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파밍 할게 있는거 같아 잠깐만 기다려봐봐 오오오오오오오 이러지마세요 이러지마세요 진정하세요 침착해 침착해 아 침착해 아 침착해 어휴 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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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어 침착해졌구요 아 이거 항복하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치자 음... 아 폭탄으로다가 아 여기서부터 이제 잠입을 해야된다 이거지 좋아 내 잠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경치 너무 좋구요 어 완전 완전 여행 온거 러시아 여행 온거 같죠? 아 여기서 이제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이건 뭐지? 아 차네? 차 뼈대가 있네요 아 근데 나 어디로 가야되지 아 완전 시원해보이죠? 한 영화 20도 정도 되지 않을까? 40도 어 몸을 데워줘 마누라 빨리 데워줘 마누라 좀만 기다려 파밍하고 금방 갈게 여기도 먹을게 여기도 먹을게 있는거 같아 마누라 아니 마누라 또 어디갔어 아 저기있다 아 좀만 기다려봐 좀 파밍좀 하게 어 승질이 급해 왜이렇게 좀 느긋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말이야 그냥 뭐 뭐든지 그냥 번개뿔에 콩거먹듯이 그냥 빨리빨리 정신 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 이 한국인들이 힘든거야 좀더 넓고 느긋한 마음으로다가 살아야지 이게 아 제가 러시아사람인가? 흐흐흫흐흐흫 어헤흐흨흐흐 러시아사람 흐흫 아 여행자여 평화가 함께하게 아 잠깐만 뭔가 이상해 평화로움을 연출하기 위해 아이를 데려왔지만 아이가 도망가는데? 수상한데? 너무 수상하죠? 어 이거 완전 수상하죠? 어 이거 그거다 이거 광신도들일 수도 있어 이거 인신공양하는 막 그런 무시무시한 종교일 수도 있다 기술은 죄악이래 전기의 부덕과 유혹 죄악이 넘치는 적의 미끼를 꺼봐 얘네 전기도 안쓰나보네? 전기가 죄악이래 전기 쓰면 죄악임 흐흫 멋쩍은 듯 뭐 항복했다고? 항복? 야 교주 어디갔어 교주 어? 이끼들 내가 무서운걸 알았구만 어? 잘판단했어 그래 뭐 항복을 했으니 봐줍시다 음 어어 으어우 으하어 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잇 아이템이 필요해서 그래 것 달라 는 소리를 안나와 안나온다고 안 나오잖아 어? 이게 뭐지? 무슨 나무인가? 야 깨우지마 아 후레시 치워 이 새끼야 김명장님 한번 나가셔야 합니다 아 근데 이게 확실히 하드코어 난이도 올리니까 할 맛난다 이래야 게임이지 아니 솔직히 제가 어? 보통 난이도였으면은 저기 뭐 개구멍이 있는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거 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다보니까 저렇게 잔스럽게 찾게 되는거지 그래 안그래 어? 그래 안그래 그래 안그래 이 새끼야 야 여기로구만 히힛 호우 호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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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야 설마 저것 때문에 뭔가 피해를 입진 않겠지? IPV-1 아아악! 에이 설마 두번 당할라고 같은건 또 안 당해요 제가 혀 어! 으아! 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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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개놈새끼 저거 어떻게 저거 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. 두번 타는 고인러, 두번 튀겨진 가로씨 아니 ㅅㅂ 아니 ㅅㅂ 하하하하하하 옘명 아 왜 가는길목에 있고 ㅈㅂ하리야 저새끼는 저거 아 좀 비켜 보소 좀 아 뭐야 또 막혔잖아 오 잠깐 I have an idea 꿀잠 사자 아 아 또 뭐야 흠 거기냐 아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